철회 이거 먹어 최초 공개 이거 먹어 집에 겁니다 뭐야 이거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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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 동상계곡의 상류에 왔어요 여기에 최초 공개 폭포가 있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아무도 모르는 폭포 문제는 여기 계곡을 40분은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 산장에 길 알려주실 분하고 같이 갈 거예요. 오늘의 가수님. 전주에서 간 김창민. 창민? 길이 좀 혐한데요. 아 길이 혐해요? 괜찮아요. 우리 잘 갈 수 있어요. 여기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 있나? 저런 데는 제가 몰라가지고 왔어요. 아 몰라서 아는데. 이거 진짜 우리가 최초 공개 맞아. 진짜 대탐험이다 탐험. 아 그러고 사람도 데리고 안 가는구나. 아 왜 이렇게 숲이 가빠요? 아 몰라. 누가 오자고 그랬어. 돌아갈까 봐. 돌아가자. 너 왜 줄 서 있니? 너 왜 줄 서 있어? 아 빨리 가래요.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제발 길을 잃어서 우리 내려갑시다. 아 힘들다. 얼마나 남았어요? 이제 한 3분의 1? 3분의 1? 네. 3분의 1 남은 거야? 아니면 3분의 1 온 거야? 왔어요. 여기 1마실래? 네가 네가 최고다. 브라운 너 좋겠다. 차저기 오라고. 차저기 오라고. 아휴. 차저기 오라고. 집에 가 봅시다. 아휴. 뭐야 이거. 아휴. 안으로는 5분의 2?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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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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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이 남은 주가 마 districts 우리 가가 많이 내리지 않으면 너무 멋있데요 근데 요즘 많이 더워쩎아요 많은 상태에요 원래 비가 많이 내리면 3m래요. 비가 자기 손님들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안되겠어요. 저는 장신여니까 괜찮은데. 5분동안 바위를 타서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딱 도착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길 잘했어. 다시는 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지 마세요. 절대 오지 말고 그냥 이걸로 봐. 이거 돌려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열 번 보세요. 여러 번 보세요. 엄청 엄청 멋있다. 나이 좋다 하지만 40분 트레킹.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저기요. 괜찮아요? 아니요. 오지 마세요. 오지마. 폭풍으로 오지마. 그냥 밥만 먹으러 와. 오지마 맛있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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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고생한 게 기억이 안 나.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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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진짜 맛있어. 감자는 완전 포근포근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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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연락 done 아니면 작 seems만 넘어가요. 음이 와. 이렇게 연락하는oriented ulations. 늘 푸른 산장 오셔서 오늘 밥 드시고 가이드하는 우리 브라우니 먹방과 함께 올라가시면 갈 수 있지만 한마디